오늘의 게임, 데드사이드클럽, 배틀로얄 같은 게임인데 시청자분들도 지금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설치해서 이따 스쿼드 돌릴 때 합법저격 인정 아무튼 이번에 데브 신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로 조금 진행을 해보고 한두판 멀티로 빙두랑 실프랑 해서 뽑도록 할게요 어? 빨개 맞고 있네 점프 페이스, 2단 점프까지 대부분 그래플링 훅 아 이러면 이동이 되게 자유롭겠다 훅을 사용해서 기절시킬 수 있고 그 훅을 막을 수도 있네 구르기, 아 역시 구르기 공룰이지 달고 있는 거 맞아? 피가? 알 거 없고 가라 죽이고 위장까지 이렇게 튜토를 끝인가 보네 일단 튜토에서 전체적인 키 사용법정도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 나쁘지 않은데? 음... 어떤 게임인지 좀 익혀야 되니까 솔로 한번 해볼게 어? 싫어 뭐야 이게? 아 내가 가고 싶은데 정하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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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스페이스 눌러서 가는 거야? 몰랐지 따똥 그럼 사람이 있고 어 뭐야! 왜 쟤는 안 죽음? 사소한 사고 기다려봐 배팅 한번 걸어보자 솔로 탑5 아 뭐야 얘들아 나 믿어 빨리 아 몇 배인데? 28배? 개같이 존버해서 간다 오케이 힐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오? 아아악 아 처음에 가드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아이씨 실팔한테 죽었어 개같은 거 나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 깜짝이야 딩두야 나 방금 실팔한테 죽고 광탈했어 둘이 같은 솔로 키였어? 실팔한테 저격당함 목적이 와가지고 샷건으로 머리 박살내버리는데 너가 잘했어야지 아 왜이렇게 늦게 와 아 1등을 못했고 하면서 왜 맞어 너 뭐 1등 해보셨어요? 아 방금 하나 1등 할 수 있었는데 실패가 저격함 뭘 저격해? 네가 못한거지 어 진짜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냥 죽여봤는데 뭐지? 미안 나 오른쪽 잘못 클릭했어 어 뭐함 진짜 야 왜 오른쪽 하셨어? 얘들아 우리 어디로 가는거야 잡으러 가줌 잡으러 가줌 어디 아무 공간에 있거든 방배로 막아봐 막 막는 중 막는 중 어 아 나도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아 나도 다운 제발 이겨줘 서로 살려 서로 살려 서로 살려 그럼 코레차를 살리면 우리가 불리한데 아이 잠깐만 나 한대 막고 바로 넣는데 아 실패 죽겠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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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실패 부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니 나 이거 모래쥬만 있을지 어우 다행이다 5층의 괴생명체추가 출현이래 좌거 괴생명체참 잡으면 빨간 무기 나와 야 온다 왼쪽에 아래가 뒤 어 뒤뒤뒤뒤뒤 니피 맞아서 아무것도 못해 잠깐만 야 잠깐만 지도 봐봐 침착하게 왼쪽 위로 그냥 가자 잠깐만 여기 막혀있어 막혀있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야 위야 위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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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뒤에 온다 여기 막아야되 여기 막아야되 나 있는 거 야 투척류 있음 던져 얘네네를 던져 쟤는 투척 잘 뜬다? 우리 투척 있으면 우리도 따야 돼 일단 나는 갔다 지금 보여줘 나 2핀 데미지 나 3,500 나 1,520 어? 나 못 봤는데? 못 본 거야? 안 본 척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 실픔방패 뭐야? 실픔 1,281이라고? 죽어 진짜? 오면 다 같이 들어갈게요 어, 이거 안 되겠는데? 가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내가 레일이 아까 해봤어 비니골 쓰는 사람은? 나, 나, 나 썼어 아, 제이스를 먹는 애가 봤어 아, 제이홉 들어왔어 딜 거래위? 어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좀 많이 때렸어 하나 천 정도? 하나 벌였어 어, 잠깐만 이겼어! 쉬운데? 뭐지? 딜 몇 회 했어? 저 2,900 개여 나.. 나.. 나 1900 아니 미니건들고 뭐.. 미니.. 미니건들고.. 힐 잘했는데? 야 진짜.. 1등 미션.. 3코인 1등 미션 들어왔는데.. 가자! 바로 1코에 가버리자 오케이 여기 사람? 위에 사람 있다? 여기 다격피야 다격피야 진짜 다격피야 끌을게! 못 끌었어! 밀렸어! 안 되지 안 되지 나 끌어봤자 안 되지 돌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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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죽임 둘 죽임 둘 죽임 위에 소리가 들리는데요? 맨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아 확인 확인 굿 맨 위에 낀 앞으로 잡았 그러면 딜량 체크 한번 해봐야 될 듯? 저 잘 나온거.. 아.. 4800이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말했잖아 또띠이가 잘하면 이긴다고 그.. 비올더.. 세팅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말하는.. 나한테 말하는 거겠지? 네네네 ㅋㅋㅋㅋㅋ 어, 반전이야. 나는. 프레트 들어왔고, 슬프 들어왔고, 오케이. 근데 20명 정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28명? 너 많아? 쫄? 아니 괜찮긴 한데. 아, 해, 해, 해. 근데 이거 내가 개입할 수도 있어. 어떻게? 내가 뭐 템 같은 게 아니라 뭘 줄 수 있던데? 아, 보급 같은 거? 저는 정중앙입니다. 자신감 뭐임? 아니 총이 없어! 아니 총이 없어! 아, 진짜 씨, 이거 뭐야? 죽었어? 아니 좀비가 계속 나와, 뭐야? 쫄지야, 그만해라! 딩두님, 저, 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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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필요. 아,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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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딩두야. 아, 뭐야 이거? 아, 키새끼 세우고 있는데 뭐야? 아니 근데, 갑자기 좀비가 왜 세 마리가 나오지? 뭐지? 아, 여기다 씩. 아니 근데 두 분 다 왜? 빨리 죽으시던데. 아이고, 나 갑자기 좀비가 스폰인데. 피 다 뽑혔잖아요. 들어와봐봐, 뚜띠.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실프, 실프. 팀을 못 옮겨. 그니까 이거 어떡해? 실프 4팀이야. 안 돼! 이대로 시작해. 너 안 죽였다, 넌, 넌 죽었다. 변경이 있긴 한데 누르고서 뭘 또 해야되는데? 아니 그럼 호리탄은 또 느렸네, 아이. 오히려 뚜띠 팀들, 실프 팀들 나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좀 골고루 뿌려줘야 되지 않을까? 보자. 아, 이런식으로. 모르겠다, 나도. 아, 결정을 눌러야 돼?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죽네. 메디컬 못. 실프 키우기. 실프 억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라? 안 되지. 아이, 실프 왜 이렇게 살태워, 얘. 아니. 아래 팀 1팀이 그냥 쓸어 먹는데? 아니 뚜띠 팀, 안 돼. 뚜띠 팀. 안 돼, 김 뚜띠. 수환하고서 결정 눌러야 되는 거 몰랐어. 아 또 1등이야? 지겹다. 맵 좀 큰 맵인가요? 네. 좀 큽니다. 너 어디냐? 몇이야? 오른쪽 맨 아래. 아 얘 벌써 나도 나한테 못 가해. 야. 이리야 나나 이제. 정도를 모르는데? 아 잠깐만! 버리! 믹스! 죽었어? 나한테 갑자기 한 열댓마리가 나오는데? 아 나 근데 빡 따는 길이라가지고 이것도 아닌 게 피를 안 감아 이거를? 아까 내가 저기서 죽었지 근데 아직 다섯 명 남았다? 오오 끝났어? 1등인데? 도와준 게 아니라 처음에 엇갈라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아 잠깐만 나 두 번 웃음 있어 아 뒷부분 재능충이네 뭐임? 게임 근데 꽤 느낌 있는데? 하나하나 마무리 편한데? 아 이거 프로 해야 되나? 뭐야! 진짜 지겹다 재현이랑 같이 팀 만들려고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저를 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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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겉절이는 겉절이도 있어야죠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죠? 깔끔하게 1등 했으니까 그래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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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